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맛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마이크론 호실적의 훈풍을 타고 오늘 우리 시장도 기분 좋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가 크게 힘을 받았는데요 코스피 2.9%, 코스닥은 2.62% 각각 올랐습니다 양 시장 모두 개인만이 홀로 팔아치웠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끄리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양대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체로 빨간불 켰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잘 갔지만 4종목만 소외된 것 같아요 제 4종목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고민되신 분들 계시죠? 오늘도 살맛나는 주식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살맛나는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두 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9083번으로 전화주시고요 문자메시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목요일 살맛나는 주식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볼게요 딜사이트 S의 유경훈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반도체가 다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너무 잘 갔잖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사실상 반도체의 날이라는 말이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그때 나와서 하이닉스라든지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면서 바닥을 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오늘 그 부분이 증명이 되는 부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무려 장 초반부터 동시효과부터 급등 출발해서 오늘 시장 마칠 때까지 큰 폭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역시 삼성전자도 잘 갔고 또 네오세미나 엑시콘처럼 올해 상반기를 굉장히 강하게 이끌었던 반도체 중소형주까지 다 오르는 날이었어요 오늘 올라간 이유는 오늘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이크론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기업 중에서 제일 실적을 먼저 공개하는 기업이다 보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전망들을 미리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지난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오늘 반도체 주소가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장도 되게 기대가 돼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골드만스 학생에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보냈거든요 반도체 겨울이 온다 지금 수요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 있었는데 불과 하루짜리 악재였었고 오늘 분위기만 봤을 때는 악재들을 다 이겨낸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같은 이런 대기 수요들도 많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이제 또 금리이나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도 같이 볼만하다고 생각드리고 오늘 제가 추천주로 또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반도체 날이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훈풍 덕분이었죠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부정적인 입장일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또 그러나 앞으로 금리나 수혜 업종들도 분명 있죠 그 업종들도 바볼만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오늘 저희가 방송 끝으로 갈수록 이 살만나주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때 챙겨와 주신 종목들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해 보고요 제가 이 시간에 주로 전문가님들께 급등주들 여쭤봤었는데요 오늘은 정반대로 급락주 하나 여쭤볼까 합니다 바로 FN 가이드 오늘 준비해 봤는데요 거래가 정지됐다가 다시 재개된 오늘 한가를 썼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급등 후에 급락한 이 종목 혹시 지금 진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게 바닥에서 거의 막 한 10배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온 이 5배 정도 올랐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지금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보니까 어제 하루 쉬고 전날 상한가 어제 쉬고 오늘은 급락 출발해서 장중에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반등을 하지는 못하고 결국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이후로 첫 급락이며 첫 하한가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첫 번째 급락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을 또 노리는 투자자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급을 보니까 보통 이런 거를 잡는 거는 개인인데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경영권 분쟁 이후로 가장 많이 매도를 했어요 오늘 다 던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이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장 보시면은 삼성전자 올랐죠 하이닉스 올랐죠 또 최근에 2차전지 많이 가고 있죠 또 그 이외에 자동차주, 종소형주 지금 종목들이 진짜 많아요 오늘장에 상승한 종목이 거의 2천 개가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드물잖아요 8월 달 하락장, 9월 초 하락장 지금 좋은 장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보다는 안전한 종목들 쪽으로 많이 투자들이 이동한 것도 오늘 좀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반등 자리가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일단 시간의 거래가 안 끝났으니까 시간의 거래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5시 6분 기준을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가 아직 안 풀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늘 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략 한 2만 2천 원이나 2만 3천 원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그쯤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하락 한 번만 더 하면은 거기서는 단기 반등을 노리는 그런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 다시 한번 3만 5천 원, 4만 원 가는 흐름은 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테마를 거래하는 개인들이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직 바닥은 아니고 한 번 더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매매하시더라도 단타 이외에 중장기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 차라리 지금 저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안전한 주식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FN 가이드 지금 자리는 위험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매도한 종목인데요 오늘 상승한 종목이 정말 많았죠 리스크 있는 종목보다는 안전한 종목으로 많이들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반등 자리가 바로 나올 것 같진 않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더 눌려서 2만 2천 원, 2만 3천 원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전망 주셨으니까요 이 눌림목 지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은 웬만하면 자제하시고요 단기적으로 한 번 봐보시면 그거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종목 FN 가이드 봐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봐야겠죠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9083번이고요 문자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유튜브에서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채팅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종목에 대한 고민거리들 오늘 이 자리에서 털어놓으시고 상품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만 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죠 촬영하시고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들까지 꼭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만 나는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ST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0만 5천원에 비중은 10%시고요. 또 궁금한 점도 함께 남겨주셨어요.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한 문장 남겨주셨는데요. ST팜 우선 오늘 소폭 올랐습니다. 10만 4천원까지 올랐고요. 아직 손실 중이기는 하지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올랐고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갔었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아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가져볼 만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질문처럼 어디까지 목표로 잡고 기다려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간의 거래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어제 주가가 좀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낙폭이 우리 장이 별로 안 좋았긴 했지만 어제 ST팜이 한 6% 정도, 6.8% 정도 밀리면서 전체적인 추세를 많이 깨트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오늘 장이 좋았잖아요. 참고로 오늘 코스피가 2.9% 올라가는 장이고 코스닥 2.6% 올라가는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 시장을 역행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오늘 장 올라갔던 종목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저가주, 저평가주, 낙폭 거대주예요. 그럼 ST팜은 어떤 종목이죠? 이 종목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신고가 근처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인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랑은 약간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ST팜의 경우는 위쪽으로 더 상방으로 목표가를 보시기 보다는 지금 일단 매도 의견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본전 이상 빨리 온다면 저는 수익을 노리시기 보다는 일단 챙기시는 걸 우선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음 주부터 휴일이 또 많아요. 시장이 또 많이 있을 텐데 장이 조금 거래가 많이 없을 만한 장이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들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보유가 가능하지만 올라와 있는 주익들은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단타로 접근하신 거라면 내일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일단 비중 축소 또는 매도 의견 드리고 싶고 추후에 좋은 자리가 한번 올 텐데 저는 한 9만 원대까지 내려가면 그쯤에선 다시 한번 진입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손실이 나더라도 거기서 메꿀 수 있어요. 그래서 9만 원대 기억하시고 지금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와는 잘 맞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본전 이상 온다면 최대한 빨리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휴장이 많죠. 그만큼 또 거래가 잠잠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바닥주들은 정리하는 게 좋다는 말씀 주셨어요. 단계적인 관점이라면 내일 바로 비중 축소해 보시거나 혹은 전략 매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9만 원 선까지 밀렸을 때 한 번 더 제공략의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요. 9만 원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 지점에서 한 번 다시 공략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까지 챙겨 드릴게요. 홍삼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까지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2대 026958-9082-9083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메시지는 샵908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고민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우리 시청자님 바로 만나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 잘 되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삼천방제약이요. 네 삼천방제약 궁금하시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아 매수가는 19만원에 100%예요. 매수가 19만원에 100%요. 혹시 삼천방제약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이 있으셨을까요? 많이 간다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네 많이 간다 좋다 이런 주변의 의견으로 아마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우선 오늘장에서 7%대 크게 오르면서 14만원까지 와주기는 했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얼마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진입하셨던 걸까요? 전고점까지 혹시 올려나 물어보려고 해요. 전고점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천방제약 전고점 부근까지 와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깔끔하게 상한가 급등 나오고 이런 케이스보다는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면서 좀 애태우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삼천방제약은 되게 좋습니다. 오늘 수급도 엄청 좋았고 최근까지 많이 빠졌던 바닥에서 주가를 돌리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천방제약을 지금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한 17만원, 18만원까지 수익한 2, 30% 목표로 가져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19만원 때 들어가셨던 그 19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이미 좀 상당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그 가격대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넘어서 다시 지금 고점이 23만원이잖아요. 23만원까지 가는 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삼천방제약이라는 종목은 올해 상반기까지 그리고 7월까지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잘 갔던 종목들은 다 밀리고 있고 요즘 잘 가는 게 뭐죠? 상반기 때 못 갔던 것들이 가잖아요.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게 사실 제일 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삼천방제약도 상반기까지 너무 좋았던 종목이나 지금은 힘을 많이 잃었고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디까지 갈지 지금 들어왔던 애들이 단타로 빠져나갈지 장투로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19만원 이상 올라가는 거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또는 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까지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냐면 한 17에서 18만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더 위해상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의 나량이 잘 나와줘야 될 텐데 아쉽게도 현재 상반기까지 실적은 작년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혹시라도 실적이 잘 나오고 사업이 잘 돼서 재무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한다면 당연히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실적 그대로 이어진다면 정고점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통 이런 걸 보고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가가 한 번 갔다가 고점 만들고 또 만들고 이거 차트 한번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이미 올해 3, 4월 달에 한 번 갔다가 내려왔고 그 다음 7월 달에 한 번 갔다가 내려왔고 이번에 한 번 더 올라갔다 내려갈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가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지금 분명히 올라가는 추세는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 비중이 크시니까 분명히 본전까지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19만 원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한 17만 원 넘어가서부터는 혹시라도 꺾이면 이번에 하락하면 또 장기간 하락할 수 있으니 17만 원 위쪽부터는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시는 쪽이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이제 또 두 달 뒤에 나오잖아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다면 그때는 정고점을 한번 노려봐도 좋겠다. 만약에 3분기 실적 별로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17, 18만 원 정도가 한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셔서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끝으로 정리 한 번 도와드릴게요. 17만 원, 18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 주셨는데요. 하지만 19만 원도 조금은 아슬아슬하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17만 원 위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물론 쉽지 않으시겠지만 덜어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봐보고 그때 실적이 좋으면 또다시 또 전고점 노려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우선은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시청자님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혹시 오늘 상담 이제 괜찮으실까요? 아, 그러니까 18만 원이 되면 팔고 기다려요? 네, 18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물량 조금씩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 드릴게요. 홍삼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어떤 거 보내드릴까요? 아, 뭐 선물 보내주신다고요? 네, 홍삼스틱이나 바디워시. 홍삼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거 보내드릴까요? 아, 아무거나 하나 그냥 보내주세요. 아, 하나만 골라주세요, 시청자님. 아, 종고를 하나 주세요, 종고를. 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또 저희가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실시간 상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까지 열려 있는데요. 지금 바로 고민 마시고 연락 한 통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카페24 보내주셨네요. 매수가는 3만 4천 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오전에 하락분을 모두 메우면서 우선 4.82% 오른 3만 450원이 오늘 종가입니다. 아직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조금 더 와줘야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를 런칭한 게 또 호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더라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와줄까요?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고 올해 현대 전망치로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답변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카페24도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상담 드렸던 시청자님처럼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정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하반기 들어서 어떻게 됐죠?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힘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8월 달에 급락장 한 번 맞았는데 다행히 바로 살아났고 9월 달에 우리가 급락장을 한 번 더 맞았어요. 그렇죠? 8월 초, 9월 초가 우리 전혀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수와 한 번 잠깐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수가 우리 코스닥이 좀 타격이 컸잖아요. 8월 달에 급락을 한 번 맞고 코스닥 지수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어요. 빨리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9월 달에 두 번째 급락을 맞고 역시 지수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카페24의 경우는 8월 달에 처음 급락이 나왔을 때는 잘 올라왔어요.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9월 달에 지수가 올라온 거에는 동참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반기 들어서 약간 달라진 부분이에요. 하반기 들어서 특히 9월 달부터는 안전자산, 저평가주, 또 금리인하, 수혜주 이런 것들이 많이 선호가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잘 갔던 카페24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는 않아요. 올해 카페24가 나름 그래도 나름 저점이 14,000원, 그리고 지금 고점이 12,000원 정도니까 거의 3배 좀 안 되게 올랐거든요. 이 정도 상당히 올라온 주식이다 보니 지금은 저평가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재무제표 아마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2021년도에 적자, 22년도에도 적자, 23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적자폭이 크게 주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예상 실적이 최근에 한 5, 6년 사이의 최대 실적 매출액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금 앞으로 2026년도까지 장기 성장이 나올 거라고 물론 전망치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전망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이 만약에 그대로만 나와준다면 주가가 매수가 뿐이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5만 원, 6만 원도 가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저는 5만 원, 6만 원 한 번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지금은 시장에 맞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올해 실적 나오고 나면 아마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되는 분위기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 보시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페24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실적이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예정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길게 한 번 끌고 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늘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챙겨 드리겠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열려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바디워시나 홍삼 스틱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고민거리도 털어놓으시고 상품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실리콘2요. 실리콘2 궁금하시고요. 얼마에 사셨어요? 4만 1,600원. 4만 1,6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얼마나 되실까요? 20%요. 20% 오늘 장에서 오르면서 지금 4만 4,700원이 종가네요.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이 종목 수익권이신데 또 어떤 게 더 욕심이 나셔서 저희한테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 올라갈까? 팔을까? 오늘 어떤 게 또 궁금하실까요? 이 종목 수익 극대화 방안이 궁금하실까요? 네네. 네. 그러면 또 저희 전문가님께 실리콘2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봐보면서 최대한 많이 챙겨갈 수 있을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자리는 조금 더 기다리면 또 오를 자리일까요? 현재까지 분위기는 좋아요. 상당히 좋고. 종목도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하셨고 전망도 좋고 다 좋아요. 모든 게 깔끔한 종목입니다. 저도 실리콘2 자랑은 아니지만 만 원대에서 추천했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과거에. 그리고 이제 5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나도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는데 벌써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과거에 전망했을 때보다도 많이 오버해서 올라온 거라는 거죠. 실적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갈 일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반기를 주도했던 정말 손가락에 꼽을 만한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였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화장품 관련 주예요. 그리고 북미 쪽에서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미 다 나와버려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게 있을까? 북미에서 잘 팔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좋은데 더 뭐가 없을까? 그런 갈증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야 그게 있어야 지금 정고점에 5만 원을 뚫고 더 올라갈 텐데 그 내용이 아직 명확하게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동시장을 뚫는다든지 아시아 시장에서 매출이 많이 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북미에서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것만 반영이 되고 있고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평이한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실리콘2가 우리나라에서 뭐 파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좋은 내용이 많고 한 것들이 다 이미 선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우려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자님께서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저기 5만 원대 물리신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보고 어느 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그런 좀 출구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라고 매도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이 잘 팔린다는 얘기가 처음에 언제 나왔냐면 작년 가을부터예요. 정확하게 1년 전부터 화장품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때도 꽤 올랐었어요. 그때도 저점에서 2천 원짜리가 9천 원 가고 했을 때부터 화장품이 많이 열풍이었었고 올해 그게 5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거 이번 달 9월 달에만 한 20% 넘게 올랐는데 이거는 뭐냐면 단기 급락으로 인한 반등. 8월 달에 급락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전망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 정도밖에 못 갔다? 그러면 여기가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한 4만 5천 원 이상 올라가면 그쯤부터는 매도 의견, 정리 의견을 드리고 싶고 수익을 좀 챙기신 후에 나중에 이 종목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거든요. 중간에 주가가 빠지면 그때 한 번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시점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3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한 번 들어가서 또 2, 30% 그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차익 실현 한 번 하시고 나중에 확 밀리면 그때 한 번 제공약하는 걸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끝으로 정리 한 번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수익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4만 5천 원 이상부터는 천천히 수익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3만 원 손 온다면 제공약 기회 다시 한 번 노려보는 게 좋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오늘 상담 어떠실까요? 뭐, 잘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 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어떤 거 보내드릴까요? 홍삼집. 네, 홍삼 스틱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바라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크래프톤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3만 천 원 그리고 비중은 25%입니다. 도쿄 게임쇼가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크래프톤도 신작 게임 또 오늘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장에서 오르면서 우선 종가는 34만 3천 원입니다. 수익권이신데요. 아마 수익 극대화 방안이 궁금하시겠죠. 전문가님 지금 자리에서도 어떻게 대응해봐야 수익 최대한 많이 챙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즘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은 세론의 나라다. 세론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인데 호재가 나오면 바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분위기 진짜 많거든요. 좋은 내용이라고 해서 샀더니 빠지고 안 좋은 내용이라고 해서 팔았더니 올라가고 요즘에 진짜 반대로 매매해야 더 성과가 좋은 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크래프톤 역시도 오늘 게임쇼이 있었고 다가오는 11월 달에 한국에서 열리는 지스타 최대 게임쇼 일정도 있어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중국이 있었고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일정도 많고 호재도 있고 좋아요. 우리나라 현재 게임주 중에서는 크래프톤이 확실한 대장주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좋은 호재들이 다 반영돼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매수가를 보니까 33만 원이면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주가가 어느 정도 사셨는지를 보여드리자면 차트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작년 1년 전에 14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한 주당 20만 원 넘게 띄웠죠. 34만 원까지 띄웠는데 여기서 이쯤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주가가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바닥은 절대 아니죠. 그러면 고점이냐 아니냐 올라갈 여력은 있어요. 충분히 올라갈 여력도 있고 좋은 내용이 있지만 세론 말 그대로 호재가 나왔을 때 이거를 더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호재 나왔을 때 차익실현 나오는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세력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수익이 났을 때 챙기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지금 이 종목이 주도주이면서 대장주잖아요. 상반기 주도 종목 중에 죽지 않은 유일한 테마 중에서 게임주 중에서는 크리프톤이 유일해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호재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신작 게임 소식들 계속 들리고 있잖아요.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예전에 잘 나갈 때 2021년도 처음에 상장 초기에 있죠. 그 당시에 50만 원 넘게도 갔던 종목이에요. 물론 그때는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일단 40만 원이나 그 이상까지는 한번 가져가보면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좋은 호재 예를 들어 신작 게임이 나왔는데도 별로 주가가 약하다? 그러면 미련 없이 던지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여력은 있지만 차익실현이 나올지 아니면 더 오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40만 원 선 정도까지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러다가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거나 한다면 미련 없이 또 스윙 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한 통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풍산 네 풍산 궁금하시고요. 얼마에 사셨을까요? 58,340원에 5%입니다. 네 58,340원에 5% 오늘 소폭 오르면서 종가가 58,600원이세요. 이 지점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오늘 들어갔어요. 아 오늘 들어가셨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또 궁금하신 거죠? 네 이 풍산이라는 회사가 방산하고 전력하고 다 묶여있고 요즘에 속수법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전문가님 얘기를 들어보고 더 매수를 해도 되나 안 되나 그걸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가 또 궁금하시네요. 시청자님께서. 전문가님 지금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잘 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들이 1조원 넘게 팔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종목은 많이 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다른 걸 팔던 투자들도 이 종목은 좋게 봤다는 거거든요. 풍산은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계세요. 시장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산재료도 있고 전력재료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 회사 주가가 구리랑 되게 연관성이 있어요. 구리를 다루는 그런 구리 시세가 올라간다든가 하면 같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원자재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중국에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이거는 구리 소비량이 늘어나고 풍산 같은 기업들이 마진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흐름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오늘 중국장이 3.6%가 올랐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좋았거든요. 이게 요즘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에 나온 효과인데 풍산도 저는 거기에 어떤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신 판단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가 차트 한번 보면서 전략을 들여보면 지금 돌리는 자리예요. 딱 복과되었다가 돌리는 자리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매물대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6만 원 정도에 걸쳐 있어서 단타하는 사람들은 6만 원 근처에서 팔 거예요. 어제도 갔다가 못 넘어갔거든요. 어제 급등 슈팅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6만 원대 매물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단기 투자들은 그 집에서 아마 팔 가능성이 높고 장 투자의 경우는 이걸 넘어서 그 이상까지 보겠죠. 참고로 올해 실적은 작년 재정년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의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한 6만 9천 원에서 7만 원까지는 가져가 보셔도 되고요. 우리 아까 전에 추가 매수도 물어보셨잖아요. 추가 매수의 경우는 밀리면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되니까 목표가 7만 원 근처까지 잡으시고 전화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잘 하셨으니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또 밀리면 5만 5천 원 선에서 추가 매수 괜찮다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한 7만 원까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리고 있어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어떤 거 보내드릴까요? 홍삼으로 주세요. 네, 홍삼 스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예정인데요. 그 전에 저희 살만나는 주식은 우리 전문가님과 또 함께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죠. 촬영하시고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들도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유경훈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만나주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지난 살만나주 수익률 탑5부터 만나보고 올게요. 대한전선과 TSI 두 자릿수 때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12.9%의 최고가 상승률 보이면서 대한전선 12,530원 터치했고요. 또 TSI는 10.1%의 최고가 상승률 보였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의 살만나주로도 더 큰 수익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곧바로 이어서 지난 살만나주의 AES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9월 5일에 소개해 주셨던 TSI 한번 봐볼게요. 최고가 7,160원까지 오르면서 두 자릿수 때 최고가 상승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까지 차분히 기다려보면 될까요? 전문가님. 그렇죠. 요즘 트렌드가 2차전지거든요. 오늘장에서도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다 올랐어요. 지수만큼 좋은 성과를 보였거든요. TSI도 제가 바닥에 2차전지주로 드렸었고 삼성 SDI랑 LG 엔솔이 무거운 주식인데 비해서 TSI는 시총이 1,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벼운 주식이에요. 그래서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 1만 원까지 충분히 가져가셔도 되고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수익률이 10% 정도 찍었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바닥이니까 매수가보다 좀 올라왔다 하더라도 지금 사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1만 원 깔끔하니까 기억하시고 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I 전략 유지하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만 원까지 충분히 가져가도 좋다는 의견 주셨고요. 아직도 바닥이니까요. 혹시 아직 진입 안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진입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다음 종목도 봐볼게요. 9월 12일에 소개해 주셨던 대한전선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12,530원까지 오르면서 최고가 상승률 12.9%였는데요. 이 종목도 잘 가고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홀딩하고 기다릴까요? 그렇죠. 현재 지금 외국인 기관들 많이 사고 있고 주가 바닥이고 제가 포인트로 드렸던 게 실적이거든요. 앞으로 나올 실적 나오면 그때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3분기 기대주로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로 대한전선 드렸으니까 목표가 얼마 드렸죠? 15,000원 드렸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더 보유하시고 이 종목의 경우는 지금 사시기보다는 혹시 아직 못 사신 분들 계시다면 혹시 12,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온다면 12,000원 정도에서는 사셔도 되는 가격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5,0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3분기 기대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사고 있고요. 15,000원 목표가까지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종목도 아직 진입 전이신 분들이라면요. 12,000원 아래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온다면 그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AS화 보고요. 또 곧바로 이어서 목요일에 살만나주도 소개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챙겨와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살만나주셔서 드린 종목들이 다 올랐거든요. 전부 올랐고 이번에도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실적도 좋고 재료도 있는 종목 가져왔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대형주인 것 같아요. 현대 오토웨버 이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웨버 첫 번째로 챙겨와 주신 대형주인만큼 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 바로 들어보고 싶어요, 전문가님. 네, 현대 오토웨버가 이번에 8월, 9월 하락장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밀려도 주가는 잘 버틴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좀 재료가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제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현대차그룹의 IT 솔루션 기업이다 보니까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이런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 슈어소프트테크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이미 올랐어요. 올랐지만 실질적인 수혜주로는 이런 현대 오토웨버 같은 기업들도 저는 지금 봐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자율주행에 대한 재료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재무상태. 이거 실적 차트 한번 착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인데요. 제가 살만나도 추천주들이 잘 가는 이유는 실적을 보고 드리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가능성 지금 다가와 가고 있고요. 올해 1분기, 2분기 성적 괜찮았고 3, 4분기도 작년보다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더모로 내년과 후년 전망까지 좋은 것도 이거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을 많이 안 주는 게 유일한 아쉬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10월 10일 날에 테슬라의 로봇 택시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10월 10일이라 그러면 한 15일 정도 남은 거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는데 다음 주에 휴일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또 금방 오거든요. 그래서 10월 10일 날 테슬라에서 로봇 택시를 공개할 예정이고 그 전에 테슬라가 다음 달 10월 3일쯤에 실적 공개를 하게 되는데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전망되고 있거든요. 실적으로 분위기 띄우고 로봇 택시 공개하고 이러면서 자율주행 테마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때 현대 오토웨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 매수하실 분들께 전략대학 챙겨드리면 오늘 16만 1,900원 정도에서 종가가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밀리면 사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냥 사지 마시고 조정 시 매수 전략 드리고 싶고요. 16만 원에서 14만 5천 원까지 저는 매수 밴드 떨어지면 잡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2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4만 원 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고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오토웨버 하락장에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나올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재료도 확실해졌습니다. 자율주행. 10월 10일에 테슬라의 로봇택시 공개도 입문은 만큼 이 자율주행 테마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한번 봐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고민 차근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조정 시에 매수해보도록 할게요. 16만 원 그리고 14만 5천 원 이 사이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또 다음 종목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챙겨주셨을까요? 오늘 아까 제가 게임 테마 크래프톤 상담을 좀 했잖아요. 게임 주중에서 지금 바닥에서 들어갈 만한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종목명은 데브시스터즈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 데브시스터즈의 게임들 상당히 좋아하고 또 꽤 많이 했거든요. 유료 과금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데브시스터즈가 쿠키런 게임이 벌어선 시리즈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신작 역시도 반응이 괜찮고 했는데 반응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급등을 한 번 하고 나서 지금 많이 무너졌거든요. 주가가. 무너져서 저도 이제 종종 추천드리고 바닥이라는 얘기 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데브시스터즈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주가가 제일 잘 나갔을 때가 7만 6천 원대 그리고 최근 주가는 3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 달 사이에 반 토막이 나버렸어요. 이거는 뭔가 큰 악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요즘에 이 회사의 투자처 중에 하나인 컴투스가 데브시스터즈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컴투스가 이제는 투자 실패를 인정을 하고 지금 10년 넘게 투자했는데 아직도 성과가 안 나니까 이제는 발을 뺄 거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오버행 이슈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컴투스 쪽에서 매각을 일단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물량을 팔게 되면 주가가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 기사 나오고 있죠. 저게 바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게임 테마들 크래프톤 올라오고 또 최근에 NC소프트까지 올라가고 있죠. 게임주들이 반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저 내용들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컴투스가 팔고 나가고 싶어도 주가가 올라야지 잘 팔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좋거든요. 앞으로 전망이 좋은데 굳이 바닥에서 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좋게 보는 포인트 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재무차트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인데요. 작년까지 굉장히 대규모 적자가 나왔었다가 올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쪽에서 매출이 잘 났대요. 이번 신작이 아니고 전작입니다. 전작만 가지고도 중국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올해 성적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3분기 때, 4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실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랑 일본에서 매출이 끌어올려져야 돼요. 지금 최근에 글로벌 실적이 잘 나왔던 거는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만 충족이 된다면 여기 나온 예상 실적처럼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배제하더라도 올해 실적은 저는 흑자전환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저는 첫 번째 포인트로 흑자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두 번째로 중국이랑 일본에서 출시가 안 됐어요. 출시되고 나서 그 다음 성적이 좋아지겠죠. 그 부분만 충족이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예상 실적 가능해요. 여기 나온 이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컴투스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이거를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가져오게 됐고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주가 차트 1봉 차트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제 차트에만 보이는 신호들인데 여기 보시면 9월 12일 날을 기점으로 빨간색 화살표가 찍혀있어요. 턴어라운드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현재가 지금 주가가 39,250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한 4만 원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4만 원에서 3만 5천 원 이 사이 정도를 저는 매수 가격으로 천천히 접근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적이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는 한 5만 5천 원 선까지는 문제없이 올라올 수 있을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현 구간 대비해서 한 40%, 50% 정도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 목표가를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하단 쪽으로 한 3만 4천 원 정도까지 밀리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손절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시스터드 현 시점 주가가 꽤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일 것 같은데요. 중국 성적이 잘 나오면서 실적도 잘 나왔고요. 앞으로 실적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선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4천 원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살만 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이죠. 전문가님 우리 금요일장에는 또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금요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다음 주 휴장이 많다 보니까 아마 벌써부터 휴가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러다 보면 거래가 좀 많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항상 제가 나오는 목요일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있죠. 항상 목요일마다 미국장에서는 고용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물가보다는 고용지표를 더 중시한다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고용지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향후 금리 많이 내리냐 적게 내리냐 이런 속도 조절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밤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이 수치 상당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두 번이나 쉬어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고용지표 슈퍼위크라고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있을 예정인데 정말 많은 고용지표들이 이 기관 저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일제에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8월 5일 날에 우리 증시가 폭락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나오는 경기지표 때문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고용지표 다음 주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진짜 중요해요. 오늘 밤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음 주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온 고용이 안정적이다라면 시장은 잘 갈 것이고 만약에 다음 주에 나온 지표가 별로다? 한 번 더 휘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고용지표가 정말 많이 나올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금요일 날에 대한 전망을 하자면 오늘 보니까 오늘 반도체 쏠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지금 시장은 괜찮지만 아직은 이 쏠림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도 테마주 어떤 몰림 현상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장 괜찮았고 오늘 미국 장까지 괜찮다면 내일 장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 지표를 앞두고 있을 때는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탄은 강한 종목으로만 매매를 하시도록 그리고 장기 투자의 경우는 바로 안 사도 되는 거니까 장투니까 좀 시간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이면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물가보다 지금은 고용지표가 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신규 실업수당 수치 잘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 결과들도 잘 챙기면서 투자의 조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방송들까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셔서 사이트 입장하시거나요. 혹은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1644-5607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dulu 수고해서 없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